아 수노민턴 왜? 공사해봐 아빠가 너무 멀리 있어서 아니 무슨 상관이야 저기 가면 되지 실험 알았으니 이게 이건 그냥 거긴 거야? 좀 더 뒤로 오케이 갑니다 뛰 올라갔다 니가 한 번 더 쳐 나이스 너 흙도 쳤지? 아빠 눈에 흙 들어갔다 아따가 다시 좀 뒤로 잘 치네 우리 아들 역시 못하는 게 없어 역시 못하는 게 없어 이리 와 어 얘 이겼다 응 와 빨리 탁 밀치고 내가 싹 점프를 아 아깝네요 뒤로 갔다 개똥적해 안 묻었어 안 묻었어 와서 봐봐 안 묻었어 안 묻었다 안 묻었다 안 묻었다 안 묻었다 보호 다행이 그래도 안 묻었어 응 아 아 아 쪼금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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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한 번 더 한 번 더 잘했어 한 번 더 귀찮은 걸 잘한다 너 일곱 살이 이렇게 하기 힘든데 간다 나보다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못해 아빠 맞지? 그리고 못하네 못하잖아 나 날라갈 줄 알아야 되는데 오 나이스 마지막에 1점 내기 뒤로 가 점수 내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간다 응 간다 나 20분쯤은 이겼는데 어 어 승리 잘했습니다 하이파이브 한 번 해 나 10번 20번 물 좀 마시고 눈이 안 돼 눈아 안 돼? 안 돼? 눈으로 한 번 하자 그래 눈으로 한 번 하자 그래 눈으로 한 번 하자 눈으로 한 번 하자 눈으로 한 번 하자 눈으로 한 번 하자 아이 힘들어 감사합니다.